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호박죽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호박죽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종종 해먹지만 특별히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호박죽은 꼭 해요 지난주에 또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집에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호박죽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애프타이저로 제가 조금씩 드리는 호박죽인데 그분은 세 분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호박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호박죽으로 배를 다 채워서 다른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호박죽을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럼 제가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호박을 이렇게 단호박을 고르실 때요 이렇게 딱 들어서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숙성이 안 돼서 이렇게 딴 거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좀 묵직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같은데요 하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미밥 한 공기를 준비했어요 이제 현미밥을 이렇게 식은 밥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뭐 밥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밥을 이용하면 죽을 끓이기가 굉장히 좀 손쉬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이 치피 그러니까 갈반조 콩이라 그러죠 이 갈반조 콩을 제가 한 컵 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팥 삶은 것 한 컵 그리고 꿀가루를 한 반 컵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가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금 약간 준비했고요 물은 한 제 생각에 한 6컵 정도 이렇게 입 정도 분량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호박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호박은 이렇게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고 자르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요리하기 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데 마이크로 오븐에 한 5분 정도 돌리면요 무 정도 이래서는 그런 힘만 줘도 아주 잘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오븐에 5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이 호박죽은요 보통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호박죽하고 다른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네 첫째는 현미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 갈반조 콩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팥죽이라든지 이런 호박죽이라든지 죽 종류 할 때 이렇게 옹시미를 만들잖아요 옹시미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찹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옹시미를 만들어서 넣는데 뭐 옹시미하고 이렇게 식감은 다르지만 훨씬 더 이렇게 영양가치도 높고 또 더 고소한 그런 옹시미 그러니까 이 옹시미 역할을 대신하는 이 갈반조 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꿀가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은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삼가해야 될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될 그런 양념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탕도 조금 넣어서 안 돼요 진짜 설탕을 많이 넣어야 그 단맛을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 꿀가루나 꿀 아니면 메이플 시럽이나 뭐 이런 그런 좋은 그러니까 해롭지 않는 그런 단당류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건강에 이렇게 유익을 얻겠죠 그래서 꿀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본에 있는 호박을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이 따끈따끈한데요 저는 이 따끈따끈한 촉감이 너무 좋아요 혹시나 이렇게 뜨거운 것을 잘 못 집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이것을 반으로 잘라 볼게요 네 아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라져요 이렇게 5분 동안 이렇게 마이크로 5분에 돌렸더니요 그럼 이제 실을 이제 파내야 되는데요 실을 이렇게 파내시고 네 이렇게 실을 이렇게 파내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저는 참 그렇게 요즘 세상에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음식도 그렇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가 좀 이렇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주방이 치유의 장소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주방에서 치유의 장소로 음식을 하고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식재료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골고루 이렇게 치유 성분을 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 교실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요리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레시피를 짜고 이러면서 이렇게 식재료에 대해서 좀 설치를 좀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식재료마다 항암 성분이 없는 그런 식재료가 없고요 정말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간 그런 식재료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런 야채와 과일 또 공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식재료 속에는 정말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치유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 이 주방이 정말 가족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키는 지킴이 역할 그러니까 치유의 장사가 되는 그런 음식들로 이렇게 매일마다 준비하고 먹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교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수강생들이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이렇게 다 정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다 뭔가 몸에 좋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교실 오는 학생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특별한 어떤 몸에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방송 매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어떤 그 건강 보조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게 하고 그것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늘 요리교실 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은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식재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쉬운 재료로 단순하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이렇게 음식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주방이 치유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요리를 할 때마다 그런 분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큰 깍둑썰기 썰어서 이렇게 냄비에 담고요 물을 좀 이렇게 자자간히 붓고 스토브에 제가 올릴 거예요 이 호박은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다 익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토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호박이 익을 동안에 제가 이제 현미밥을 믹스기에 넣고 좀 갈 텐데요 이 현미밥은 이렇게 너무 곱게 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물은 한 두 컵 정도 이렇게 넣고요 제가 갈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 2, 3, 한 3초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현미밥 갈은 것을 여기 이제 파트에 넣고요 여러분들께 사실 때는 그냥 스토브에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습이니까 이런 전기 팬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갈은 것을 넣고 이래서 네 이렇게 현미밥이 거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입자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갈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나면 죽을 드실 때 너무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갈았는 뭐 이렇게 찹쌀가루라든지 이래 넣으면 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씹는 운동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입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면은요 정말 그 맛을 진짜의 맛을 음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씹는 것이 우리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지만 뉴스타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앤 뉴트리션 영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 한 가지 건강식으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영양성분을 따지고 또 조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씹는 것은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마시기보다 뭐든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이렇게 충분히 소화액이 나오도록 이렇게 씹어서 드시면은 아마 건강에 큰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현미밥 이렇게 가른 것을 이렇게 넣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이 밥은 이렇게 익힌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호박이 익을 동안만 좀 이렇게 끓여 주시면 되겠어요 국물을 낭낭하게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탈 염려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 어떤 그런 죽을 할 때 보면은 생찹쌀가루를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었고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죽을 꺼리다 보면 죽이 툭툭 튀면요 그 이렇게 뜨거운 게 데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박죽을 하는 이런 방법은 건강식이고 또 굉장히 영양도 풍부하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호박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뭐 팥이라든지 이렇게 갈반조콩을 제가 삶았는데요 충분히 불린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스토브가 불이 4개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에는 갈반조콩을 이렇게 삶고 한쪽에는 팥을 삶고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호박을 삶고 그러면은 동시에 다 이렇게 익히면서 나중에 이제 갈 거는 갈고 이렇게 삶았는 거 넣고 이제 꿀이랑 이렇게 소금 가미하면 죽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가지 죽이 요리가 되는 거죠 네 호박이 다 익은 거 같아요 한 10분 채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다 익었어요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호박이 아주 푹 익었어요 그럼 이제 이 호박을 이렇게 믹스기에 갈면 되는데요 좀 이렇게 뜨거우니까 좀 그래도 한 김 나가고 약간 좀 식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뭐 이 믹스기가 튼튼하다 그러지만 또 너무 뜨거운 거 담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네 이 호박도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부드러워서요 이렇게 오래 안 갈아도 될 거 같아요 잠깐만 갈도록 할게요 뭐 한 10초 정도도 안 간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갈아앉는 호박을 여기 이제 넣고 제가 이렇게 현미밥을 아까 이렇게 넣고 한 소금 끓이고는요 불을 좀 약하게 해 놨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밥도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을 이렇게 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좀 세게 해서 한 소금만 끓이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갈반조 콩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팥도 넣으시고 팥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꿀도 넣으시고 소금도 좀 넣으시고 네 이제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면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호박죽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동글동글한 거 꼭 옹심이 같죠 네 이 갈반조 콩은요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인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원산지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검정콩을 이렇게 약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갈반조 콩을 중동의 된장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음식이 활용이 돼요 뭐 휴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스라든지 샐러드 아주 카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된장을 사용하듯이 이렇게 이 갈반조 콩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갈반조 콩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철분 철분이 또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당뇨병 치료에도 아주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매주 콩에 있는 이소폴라본이라는 그 물질이 이 갈반조 콩에도 풍부하게 있었어요 이 혈관이나 이런 해독작용에도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작은 볼을 준비했어요 손님 초대했을 때 이렇게 한 그릇씩 담아드리면 아마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에요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식구가 이렇게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죽을 좀 해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렇게 제때 제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데파서 드셔도 아주 좋겠죠 저는 이렇게 죽을 이렇게 끓여서 어르신들이나 누가 환자분들 이렇게 방문할 때 이 죽을 해가면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뭐 두고두고 그냥 만날 때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그 죽 한 그릇 먹고 감기가 뚝딱 나왔다 뭐 이렇게 원기가 회복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네 이런 건강식 호박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식탁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 호박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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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